남편을 떠나보내고 1년이 지난 어느 눈보라 치는 겨울, 곧 크리스마스는 다가오는데 외롭기 그지없는 어느 날 오후, 스텔라는 중년의 여인인데 스텔라라는 중년의 여인은 매년 사랑하는 이와 함께 병난로 옆에서 사랑의 미러를 나누었지만 이제 그 사랑하는 남편은 세상에 없다. 친구들은 놀러오라고 성하지만 오늘은 왠지 눈발을 뚫고 운전하기도 싫고 그저 가만히 있고 싶다. 오늘은 왜 이리도 허전하고 슬픔의 가슴이 아린지 그 순간에 띵동띵동하면서 초연종이 울렸다. 작은 유리창으로 눈밖을 보니 왼 청년이 작은 상자를 들고 눈을 맞으며 서 있다. 문을 빼꼼히 열고 뭐지요? 라고 묻자 그 청년은 부인, 소포요. 스텔라가 다가가자 그는 상자 뚜껑을 열어주며 안을 보여주었다. 그 속엔 귀여운 강아지가 핥닥거리고 있었다. 꼬리를 연신 흔들며 강아지는 인사를 하는 듯했다. 노란 레브라더 리트리버. 사냥감을 물어오도록 훈련하는 사냥개입니다. 리트리버였다. 소포 배달을 온 청년은 부인 잠깐만요 하더니 차로 뛰어가서 얇은 책 한 권을 들고 뛰어왔다. 레브라더 리트리버를 돌보는 법이라고 쓰여진 책. 이 책을 주고는 청년은 이미 저 험한치 걸어가고 있었다. 멍하니 있던 부인이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근데요. 누가, 누가 보낸거지요? 세찬 바람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대개 남편이요. 그는 책 속에 자신이 죽기 전에 이 개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예약을 해서 어미 젖을 뗀 후 자기 아내 스텔라에게 배달되도록 배려해놓고 따뜻한 편지까지 써놓았던 것이다. 강아지를 내려다보니 새 주인을 보며 할할하면서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다. 그녀는 그 놈을 안고 한참을 울었다. 용쾌도 강아지는 그녀의 울음을 참아주었다. 한 책에서 제가 읽은 스토리인데요. 몸으로 같이 있을 때 남편이 아내를 많이 사랑해서 서로 아주 따뜻한 관계를 가진 그런 부부였지만 이제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 이제 아직 뱃속에 있는 그 강아지를 이제 부인에게 분양되도록 배려한 그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시인 에머스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영어로 읽겠습니다. When it is very dark like hell, we can see the stars 아주 간단한 영어인데요. 칠흑같이 아주 어두울 때 우리의 인생이 지옥처럼 깜깜할 때 우리는 비로소 반짝이는 별을 봅니다. 사랑하는 신양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느끼며 또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실행하면서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또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내가 더 이상 너를 종으로 또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내가 너를 친구로 삼고 친구라고 부른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죄의식이나 두려움 따위는 전혀 없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항상 살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였으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또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 이후 가장 가까웠던 하나님의 얼굴을 볼 낯이 없어서 어둠과 낭만 가운데 죄와 친구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인력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과 친구 되었던 사람이 마음에 꺼리끼는 게 생기고 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친구인 하나님을 바라볼 면목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뭐 때문에 인류의 조상이 지은 죄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죄의식에 빠졌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여러분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인류가 처음부터 죄를 진 다음에는 마음가운데 죄의식과 불안과 또 답답함이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는 걱정과 두려움의 연속성 위에서 신음하면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을 멀리한 채 실의와 외로움에 빠져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안과 실의와 외로움에 빠져있는 우리를 고아처럼 또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특단의 조치 중에 가장 강력한 조치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식 또 두려움과 외로움 상실감과 자괴감을 단번에 제거해 버리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난과 또 역경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위로가 되게 하셨으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있어요. 외우기도 좋아요.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리라. 너희를 나는 친구라 하리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유효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우리 각 사람에게서부터 우리로부터 떠나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난 자와 못된 죄의 습관에 빠져서 거룩하시고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일부러 외면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목사님이 오늘 예배에 나온 성도들에게 마음의 위안주려고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아주 단호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다 없이 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있던 그 엄청난 장막을 다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친구로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이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 여러 성도들께 우정신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우정신학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실제적으로 갖는 우리의 삶의 귀한 철학에서는 우정신앙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너무 두려운 존재로 저 천상에 계신 존재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옆에 계신 분으로 나의 친구로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의 신학적인 선언이며 또 신앙적인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우정신앙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말로만이 아니고 그냥 겉으로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친구로 섬기고 친구로 함께 지내면서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그분과 나눔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친한 친구, 사랑하는 친구와는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벽이 없는 거거든요 허물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가까이 계신 분으로 알고 이 몇 가지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스케줄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지금 잠깐 필요하니까 들어와서 좀 함께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전체적인 스케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주도권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의 임재를 매 순간 인정하고 쉼없이 대화하며 당신의 모든 일, 문제, 생각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슴에,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으냐 하면 하나님은 아직도 자기 마음에 저쪽 사랑방에다가 저 구석방에다가 이렇게 매셔놓고 아주 멀리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아직도 안방을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친구로 하겠다는 말이 아직도 그냥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먼저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 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를 이제 양자로 또는 아들로, 딸로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존재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친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손주와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대화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키우다 보면 금세 느끼게 됩니다 손주는 웬만하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존댓말을 잘 쓰질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에게 존댓말을 쓰는 게 더 일상화되어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손주, 손녀는 늘 그냥 친구처럼 대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반말을 그냥 하고 그런다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버릇 없는 자식 어디서 못 배워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말을 그렇게 놓고 함부로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 없어요 저도요 손주가 둘이 있는데요 물론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미국에 살아서 영어를 더 많이 해서 존댓말을 하는지 그냥 일상적인 말을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그놈들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확 안기고 그냥 이것저것 막 요구하는 거 보면요 저를 친구로 알지 무서운 할아버지, 할머니로 이 호랑이 같은 할아버지로 알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 딸들이 저를 대할 때보다 제 손주들이 저를 대할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아요 제가 자기들을 진정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눈빛에서부터 그게 나갑니다 말 한마디 할 때부터 아이들은, 이 손주들은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정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하는 일을 또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하면서 일을 이거 바꿔서 하나님과 같이 친구가 돼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당신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활을 그대로 하세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일을 계속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그 태도를 바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 라고 에베서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 속 깊이 새기고 느끼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연습을 계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숨기도를 제안합니다 숨기도 breath prayer 숨 쉬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따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걸어가면서 또 때로는 뛰어가면서 막 버스를 잡으러 가면서 또는 버스에 올라타서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서도 숨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문장 하나로 하는 기도를 연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지금 저랑 같이 계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지금 같이 계시지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이런 기도를 습관적으로 또 일상 속에서 자꾸 반복하는 숨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숨 쉬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반찬은 조금 짜네요 하나님 왜 이렇게 목이 타지요 다른 사람은 저 땀을 하나도 안 흘리는데 하나님 왜 저 혼자 땀을 이렇게 흘릴까요 하나님 제가 평소에 운동이 좀 부족했나 봐요 운동하면서 땀을 안 흘리니까 남들이 땀 같이 흘려야 될 때는 땀을 못 흘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시원하게 앉아있는데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앉아있다면 뭔가 제 몸이 좀 정상이 아닌 것 같네요 하나님 어제는 오천보 걸었는데 오늘은 천보를 추가하랍니다 같이 걸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숨기도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종종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친구지요 그러면서 숨기도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나를 위해 계신다 나를 위해 계신다 하는 기도를 늘 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루 종일 너무 크게 부담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느냐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 주신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매일 읽은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붙잡아 반복적으로 외우면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한 장을 외워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요한은 나의 묵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막 2절 3절 막 나가면 힘들지만 요한은 나의 묵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요한은 나의 묵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을 너무 대단한 신앙의 명제를 외움으로써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는 거시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고 그냥 나를 벌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요한은 나의 묵자시니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감찰하고 계시고 요하께서는 나의 친구로 나를 불러주십니다 하는 그 말씀에서 묵상한 핵심의 내용을 자꾸 되뇌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숨기도를 드리고 그동안 요하의 말씀을 자꾸 우리 입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연습하고 그분과 말씀에 거하고 동행하기를 습관화하면서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운전하고 가다가도 눈 안 감아도 괜찮아요 요한은 나의 묵자시니라 하나님 저랑 같이 이렇게 동행해 주셔서 감사해요 왜? 하나님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 같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관습화해서 관료화해가지고 자꾸 멀리하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방울을 자꾸 내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같이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비밀을 하나님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제일 큰 걱정이나 고민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결혼을 할 때가 됐는데 이렇게 주변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남자나 여자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괜찮은 친구를 하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언젠진 모르지만 그때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 친구와 대화하겠습니다 당신의 비밀을 자꾸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일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나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계속 아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오늘 나온 10편 25편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애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친구십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비밀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게시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라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여러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알아요 부모님이 아프시다든지 또 우리 자녀가 지금 어려움 당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든지 아님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절실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든지 그거를 혼자서 끙끙 앓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아들이 아픕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딸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실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숨쉬기가 힘들어요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학생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에 대한 생각은 안 나고 자꾸 딴 생각만 납니다 하나님 제 머리를 정리해 주세요 제 머리에 있는 잡생각을 다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식구들을 위하여 된장찌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주 간도 잘 맞고 구수한 된장찌개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파가 이 정도면 됩니까 감자가 이 정도면 됩니까 하나님 여기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같이 잡서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친구로서 아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우정신앙으로 하루하루 매 순간 또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아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구를 sehe 주 Midway Asia 삼 set 감사합니다.